4. 중계대상물 공부 5. 중계대상물에서 토지 건축물까지 봤고요. 6. 임목 얼차래요. 임목은 중계대상물이다 이겁니다. 6.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 보는데 7. 임목이라는 건 일단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말해요. 나무도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데 나무를 왜 등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등기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당권 설정에서 대출받는 것이 임목의 목적이다.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산림자원의 금융화 이것이 목적이다. 자 임목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써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임목법에. 시험을 이렇게 내기도 해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중계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임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밑에 반가로 2번, 1번 중요하지 않아요. 탐필지의 전부에 자라도 되고 일부에 자라는 것도 된다. 그리고 나무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모든 수종으로 한다. 다음 임목의 등기 신청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후보자는 임목 등기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자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를 할 수 있지. 나무의 소유자이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자도 가능하다. 토지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아 임목 등기할 수 있다. 토지의 임차권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임차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로부터 소지를 임차했을 텐데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권자라면 이 나무가 변 꺼다는 사실을 제3자는 모르죠. 누가 알아요? 임대를 내준 자가 알지요. 그래서 니은.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나무가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그게 바로 토지 임차권자를 말해요. 그 사람들로부터 증명을 받아와야 임목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나무가 니 거냐 내 거냐 소송이 붙었나 보죠. 판결에 의해 나무가 내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사람도 임목 등기할 수 있어요. 임목법 16조에 있는 임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기역번은 밑줄 치세요. 3번의 기역. 소유권 보존등이 받을 수 있는 수목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은 임목으로 보존등이를 하려면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만 읽혀두시고 등록 먼저 하고 등기하는 거다. 등록 장부에 적어올린다는 얘기인데 임목 등록 원부는 어디 있는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밑줄 칠 필요 없어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 임목 등록하러 왔다고 공무원이 깜짝 놀래요. 어후 임목 등기하러 왔네. 작년에 이거 처음이네. 그리고 나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내용을 적어요. 나무 소유자, 무슨나무, 맥구로, 맨년생, 충청원. 이게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하는 거죠. 그리고 니을. 혹시 모르니까 니을은 좀 신경 쓸게요.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첨부서리는 10년 동안 그 기관이 보존하여야 한다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입자. 입자를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임목은 몇 년? 10년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임목은 몇 년? 10년. 입자 뒤집으면. 10자가 된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하는 건데 그 동그라미 1번은 좀 알 때가 있어요. 그 읽어볼게요.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 그때는 토지의 등기기록 두 번 그 토지 등기기록은 토지 등기부말이에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임목 등기기록을 표시한다. 표제부 중요합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 갑. 나무소유자도 갑. 여러분 이따가 배우는데 임목은 토지원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만약에 A한테 팔았다. 팔면 임목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임목 등기 안 돼 있으면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임목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만 별개 부동산이라서 토지 팔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A는 당연히 이 나무가 나한테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걸 알려주겠지. 나무는 임목 등기되어 있다고. 임목 등기부를 떼보면 정확히 어떤 규모의 나무가 임목 등기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저 토지 소유자를 만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만나기 전에 현장을 통해서는 임목 등기된 걸 확인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 토지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면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야.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임목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고가 있을 텐데 갑구는 토지 소유권 을고는 토지 소유권 외에 걸리니까 이쪽에 들어갈 만한 성격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된 지 여부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적어둔다 이거지. 이걸 통해서 임목 등기번호를 알아내고 임목 등기부를 떼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나무가 임목 등기된 지 여부는 토지 등기부 어디를 확인한다. 표제부를 확인한다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임목의 독립성. 그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법 3조 1안. 그 다음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목의 최종 목적은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토지와는 별도로 이 말입니다. 토지와는 별도로 임목을 양도하거나 임목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3번, 중요한 게 밑줄 차났죠, 제가.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땅을 팔았다. 또 지상권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임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함께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미치지 않는다. 5번 임목은 최종 목적이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목을 담보로 돈 빌리러 갔어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갔는데 은행에서는 이게 뭐 겁나서 빌려주겠냐고 나무가 나중에 불타 없어지거나 홍수 나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채권효수가 안 되잖아요. 나무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1번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고 싶으면 미리 보험 가입을 먼저 해라. 보험 가입을 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저당권 설정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을 하라고. 나무가 산림의 화재나 풍세로 훼손되면 저당권은 보험금에 비칩니다. 이런 걸 저당권 물상대의성이라고 부르지.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 참고. 다음 페이지. 6번. 6번의 제목은 저당권 설정된 임목 벌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임목이 역대 딱 두 번 시험 나왔는데 두 번 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건물은 붕괴되거나 철거되면 저도 건물 저당권을 소멸하거든요. 미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무는 뽑아내거나 썰어내도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베어졌다는 거죠. 저당권은 거기에 여전히 미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앞장은 아까 미치지 않는다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미친다. 나무는 살아있죠. 썰면 아프죠. 미쳐버립니다. 옆구리 썰면 미친다. 시작.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렇게 외우세요.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게 두 번 다 답이었단 말이에요. 7번 법정지상권 갈게요. 임목이 경매되거나 또는 임목이 매매되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료는 약정으로 정한다. 자, 임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 충분하고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공장재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광업재단인데 이 두 법은 이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법에 들어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는 같은 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흡사해요. 그래서 공장재단만 개념을 알면 그런데 광업재단은 이것과 똑같다라고 법에 적혀있어요. 똑같이 효력을 낸다고. 공장재단을 공부하죠. 일단은 이게 중계대상물이라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자, 일단 공장재단이라는 게 대체 뭐냐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29쪽 메뉴에 보면 제목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이라고 써있어요. 공장재단의 구성물 거기 보면 토지가 있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그 다음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 이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 기구, 설비, 전봇대, 배관, 내일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동산이고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상권, 전세권 이건 뭐냐면 토지는 B 건데 공장은 A 거다. 건물이 네, 공장 사장님은 A예요. 그럼 토지에 뭘 설정해서 그렇죠.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지었다. 이거지. 그러면 지상권은 누구 거예요? A 거죠. A 거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또 임차권 어떤 물건이 임차권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이런 건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공장 구성하는 구성물들이잖아요. 이 전체나 일부 그 박스 위에 보면 기억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뭐다? 공장재단이다. 전부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공장재단 이렇게 부른다고요. 공장에 있으면 공장재단 광산에 있으면 광업재단 이렇게 부른다고요. 왜 이런 재단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공장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금이 원활하게 잘 돌아야 공장이 잘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는데 이 토지나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을 하면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장은 토지나 건물도 값어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값어치가 높은 것들이 그 알맹이들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에서는 충분한 현금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공장재단이라 하고 여기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뭘 설정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면 이 전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니까 충분한 현금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고 또 건물과 토지에만 따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건물만 경매됐다고 쳐봐요. 건물, 알맹이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공장에 해체될 우려가 있다.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재단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일단은 이것도 재단도 결국은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고 여기에 뭘 설정하고자 한다? 저당권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그리고 이 공장의 구성물들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의 전부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왼쪽으로 와보자고요. 28쪽 맨 아래 보면 반가로 1번 공장과 공장재단 정의라고 써 있어요. 1번 밑줄 치지 마세요. 공장이라는 것은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장소,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다 공장이라고 정의하자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간단한 스튜디오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이 내 것이 전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건물을 임차해서 방송 장비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만 묶어서도 하나의 공장재단이 가능하다. 영세한 공장에게도 회태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며 하나의 기업재산이며 소유권,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재산으로 구성되고 있는 하나의 기업재산이며 전체로서 소유권, 전체로서의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재단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자 밑에 2번에 1번 이건 밑줄 치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이 저쪽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 공장 두 개를 묶어서도 하나의 공장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어서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데 그 각 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 저쪽에 있는 공장은 값고 여기 있는 공장은 을거 이 두 가지를 두 개의 공장을 묶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오른쪽에 박스 밑에 니은 밑줄 치세요. 니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재단에 들어간 구성물들은 다른 재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와는 다른 얘기예요. 자 공장이 두 개 있다. 이걸 묶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이 재단에 들어간 구성물 토지 건물 기계기고 이런 것들은 다른 재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당권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줄 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밑에 3번 내려가세요. 반가로 3번 공장재단 목록이란 단어만 알면 됩니다. 이런 단어가 나중에 확인설명서에 등장하거든요. 공장재단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뭘 내라고? 공장재단 목록이라는 걸 내라고 공장재단 목록이 나중에 공장재단 등기부에 첨부가 돼요. 첨부가 그래서 공장재단 등기부를 이렇게 발급 신청하면 공장재단 등기부와 목록까지 다 복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재단 안에는 어떤 구성물들이 들어있는가를 다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만들어진다. 이 말이고 동그라미 2번에 미쳐주세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등기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지 아니하면 보존등기 효력이 상실된다. 아까 임목은 10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장재단은 10개월 이런 게 있는데 공장재단은 최종 목적이 저당권이었잖아요. 공장재단 만들어지고 몇 개월이네? 10개월이네. 저당권등기 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이렇게 기한을 만든 거예요. 목적을 실현해라 이거지. 목적을 실현하지 않으면 공장재 효력을 없애겠다고. 넘겨보시고 6번까지 가세요. 반가루 6번 6번하고 7번, 8번이 별표예요. 반가루 6, 반가루 7, 반가루 8 6번, 7번, 8번을 별표시고 공장재단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공장재단은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으로 본다. 음... 좋아요. 2번,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에 권리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음...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해주면 재단 전체를 임대차 목적무를 할 수 있다. 재단 전체를 임대할 수 있다고. 대신 저당권자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단 전체를 임대 내려면 음... 동의, 임대차, 이거지. 그 다음에 7번. 7번에 있는 문장, 밑줄 친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 친 것만 붙여 읽겠습니다. 제가. 자,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다시. 이 공장재단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을 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전체를 담보로 돈 빌려줬잖아요. 이걸 하나씩 꽃감 배우고 빼먹으면 안 되지.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단 전체를 팔아야지. 팔려야지. 이 안에는 구성물을 내 마음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뭐 해주면? 동의해주면 이 구성물에 대해서도 뭐는 가능하다? 임대차, 목적물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장 사장님이 저당권자한테 이 건물 놀고 있는데 이거 세라도 냅시다. 차임 받아가지고 이자 잘 갚을 수 있겠네. 저당권자가 어,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게 7번. 자, 8번. 8번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안에 구성물을 재단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를 해냈다면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 저당권이 소멸한다. 아, 그렇구나. 그럼 7번하고 8번하고 좀 안 헷갈리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동의가 있으면 뭐는 가능하다? 분리는 가능하다. 이거 많이 헷갈린네. 다시. 내 마음대로 이걸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동의가 있으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를 해내면 더 이상 저당권은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밑에 분할, 합병, 안중이에요. 안중입니다. 소멸등기도 있고 소멸도 있고 돼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공장재단 마칩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기는 아까운 파트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5번 광업재단 보이죠? 광업재단. 광업재단의 정의만 읽어보겠습니다. 광업재단이란 광업권 그리고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또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 다음 페이지 광업재단 구성물이 있고 그래요. 밑에 3번 제목을 보니까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끝이죠. 끝. 끝이죠. 현재 우리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우리 중계대상물의 5가지를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32쪽 중계대상물 여부 여기를 공부하는데 법정 중계대상물 여부 1번에 방금까지 공부했던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명인방법을 가진 수목의 집단까지가 중계대상물이다. 그럼 이것이 아니면 다 뭐가 아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쭉 적혀 있습니다. 어업재단, 항문원성사업재단, 자동차, 상공기, 선박, 건설기기 이런 것. 동산, 권리금 밑에 권리금 판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권리금은 상가에서 주로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A는 상가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차인이고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가게 하고 있는데 얘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카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인법,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석 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요.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내 가게를 파는 거죠. 내 가게를 팔고 뭘 받아요? 권리금을 받아요. 건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건물주는 얘에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가게만 파는 거예요. 권리금을 받기로는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요. 권리금 계약 이렇게 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주고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권리금 보호 제도입니다. 상의법에 들어있는 권리금 보호 제도. 물론 예외도 있죠. 원칙은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가게를 팔고 권리금 받는 것을 도와줬다. 도와줬다면 이것은 과연 중개이냐. 이거에 관한 사건이다. 이거지. 이거에 관한 사건이다. 자, 이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A가 가반 개공에게 우리 가게를 팔아줘라. 가게를 주고 나한테 2억 안겨주면 된다. 2억에 초과해서 팔면 사장님이 그냥 먹어라. 그랬더니 개공이 찾아가지고 2억 철에 판 거야. 얘를. 2억 철에 팔아주고 얼마 먹고 나는 천을 먹고 나한테 2억 주고 종료했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B랑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도 도와주고 또 복비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A는 지금 가게를 관두죠. 가게를 관두고 지금 뭐하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지금 인강으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가게 관두고 중겹하고 싶었나 봐요. 공부를 하는데 오늘 중개사법 시간이야. 중개사법 시간인데 중개 보수 중개 보수를 하필 오늘 배우고 있네. 중개 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대. 안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봐 0.9% 받는다네. 0.9%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봤지. 2억에 0.9% 했더니 얼마 2억에 0.9% 했더니 계산기 뚜둬려 보니까 뭐 1, 8 막 이렇게 뜨는 거야. 1,800인가 계공이 깎아줬나 첨 받았는데 그런데 잘 보니까 180만 원이네. 저인간이 지금 5배도 더 먹었네. 열받아가지고 계공을 상대로 찔렀습니다. 복비 초과는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것이 과연 중계보수 초과냐 아니냐 이거지. 초과냐 아니냐 그러려면 이 계공이 받은 천만 원이 무엇이어야 중계보수 이어야 위반이 될 것이지 그러려면 계공이 한 이 행위가 뭐이어야 중계이어야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카페는 뭐이어야 중계대상물 이어야 이것이 이게 서로 성립이 되는 거죠. 중계대상물 대상으로 해야 중계고 중계하고 받는 게 중계보수고 이걸 초과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과연 이 가게가 뭐냐 중계대상물이냐 즉 권리금이 뭐냐 중계대상물이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런데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결국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가치이며 시설물은 뭐 인테리어잖아요. 동산이잖아요. 또 영업권에 대한 가치다. 무형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것은 중계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개공이 권리금 계약을 알선해 줬다. 이 행위는 중계가 아니다. 그러니 중계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라고 나왔던 그 대판입니다. 결론은 권리금은 뭐가 아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이건데 한번 읽어보죠. 시험에는 그 두 번째 줄까지를 잘 냅니다. 제가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 비품 등은 중계대상물이다. X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있다는 영업상의 이점 등은 중계대상물이다. X 이러한 무용의 재산적 가치는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이 법상 중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계보수 한도액이 이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는 사건이었죠.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시험에 다 나옵니다. 쉽지만. 오른쪽 가보죠. 계속. 토지나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중계대상물인 건 아닐 거잖아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건 국가소유고 지자체소의 재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라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국유재산을 제가 자세히 찾아서 넣었는데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구만요. 거기 보니까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시험에 뜨잖아요. 무조건 X로 풀어요. 밑에 내용 읽을 것도 없고요. 행정재산이라고 뜨면 청와대 시청 문화재 이런 걸 말해요. 경복궁 이런 걸 우리 중계할 수는 없잖아. 청와대는 요즘에 중계하고 쉽긴 하지만 그래서 팔아보고 싶잖아요. 행정재산은 뭐라고 풀어? X 이렇게 풀어요.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도 못 팔아요. 일반재산은 팔 때 꼭 공매 입찰 방식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계 X예요. X인데 공유재산은 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을 적용받는데 지자체의 소유재산이에요. 그중에 행정재산 이것도 당연히 X예요. 행정재산은 무조건 X입니다. X인데 밑에 일반재산이라고 한다면요. 행정재산 이외의 공유재산인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주민센터가 있는데 가건물이었어요. 이 동네 새로 개발해가지고 가건물을 먼저 지었어요. 이쪽에다가 새롭게 신축건물을 지었죠.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종전에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용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 이건 처분이 가능해. 그런데 지자체소의 재산이니까 팔 때 부조리를 막기 위해 공매로 팔게 되죠. 입찰 방법으로 팔게 되니까 중계는 안 돼요. 중계는 안 돼요. 그런데 밑줄 친 걸 보니까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거 뭐냐면 두 번 유찰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찰해서 유찰됐고 다시 입찰했는데 또 유찰된 거예요. 재공고 다시 입찰하겠다라고 공고했는데 또 유찰된 거예요. 두 번 유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계보수를 지급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에 적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다. 시험에 한 가지는 나왔습니다.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 이렇게 뜬 적은 있어요. 행정재산이 뜨면 무조건 어떻게 풀어요? X 인수로 푸는데 혹시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데 공매 후 유찰되어 수혜계약이 가능하게 된 일반재산이라고 시켰되면 O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볼 것은 토지나 건물인데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을 받는 경우 종종 출제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개발재한구역 안에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토지 이런 것들을 못 팔아요? 아니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 안 사요? 못 사요? 잘 안 사는 거지. 근데 못 산다고 생각할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래 가능하잖아요. 중계 5 중계대상물 5 접도구역 내 토지 다 5예요. 다 5 이렇게 푸는 거다. 사법상 제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된 부동산 경매 등기 된 부동산 이런 것들 다 잘 안 사 잘 못 사 잘 안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잘 안 사는 거라고 근데 못 산다고 생각하고 시험이 된다니까 다 5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이런 장난을 쳐요.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이번 27에 나왔던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5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 5입니다. 그 다음 기타 공유수면 바다 하천 이런 것들은 중계대상물 X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되면 개인소의가 됩니다. 5로 풀어줍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포락지 구규가 됩니다. X로 풀어줍니다. 접이대 무조부동산 미채골 건물 다 X로 풀어줍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중계대상물을 정리한 게 오른쪽의 표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1장이 참 길었네요. 우리 지금 1장 총칙을 공부해서 좀 딱딱하다고 그랬잖아요. 1장이 좀 재미없어요. 저도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내용이 좀 재미가 없어요. 이 동네가 원래 2장부터는 좀 쉬워져요.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법의 재정 목적 공부해봤죠. 법의 재정 목적 그 다음에 용어 6가지 중계 중계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고조원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 종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거기다가 토지건물이라도 구교나 지자체 소유재산 이런 건 원칙 안 됐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 동네가 그래요.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얘기가 이게 문제는 별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있는데 10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본서에 문제를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 자 들어보세요. 기본서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약 12년 정도의 12년 정도 간의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12년 정도 기출문제면 거의 한 500문제 가까이 되죠. 한해 40문제니까 480문제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 쓸데없는 거 옛날 거 쓸데없는 거 좀 빼내면 한 400문제 가까이 됩니다. 쓸만한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곧 기출문제집이 나오거든요. 기출문제집인 일단 최근 5년치 그리고 기존의 것 중에 중요한 거 물론 구성이 돼 있고요.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기본서 안에는 최근 5년치는 없고 그 전에 나왔던 그 전에 나왔는데 그나마 좀 중요했던 문제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기본서에 들어있는 문제를 구성할 때 일부러 과거 기출문제 5년치는 없습니다. 5년치는 기출문제집에 따로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이전 문제로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 맞게 다 수정이 돼 있습니다. 수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아직 안 배운 것도 문제화 돼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종합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열 문제를 풀어보시되 잘 현재 상태에서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이네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배울 거다. 틀림없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풀리는 지문만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5번부터 5번에서 10번까지는 다 풀릴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다 풀릴 거고 1번에서 4번까지는 풀리는 것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지문도 있는데 안 풀리는 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고 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 안 풀어도 돼.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풀어봐도 됩니다. 자 우리 2장 합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저 일부러 기출문제 넣은 거에 제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충 대충 뭐 아무거나 뭐 쉬운 문제 갖다 넣어놓으면 재미없잖아요. 일부러 기본사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넣어서 여러분께 드릴까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께서도 문제 푸실 때 더 스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46쪽 시작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2장의 1절까지만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텐데 2장은 2장은 제목이 2장 제목은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 가 들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씩 다 가능하다 하나씩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총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1장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데 공부를 하면 1시간 밖에 안 걸리는 강의를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대 3문제까지 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처럼 손바닥을 펴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해보세요. 시작 정책심의위원회 몇 글자? 세 글자 정책심의위원회 세 글자 아니 일곱 글자 두고 갑니다. 일곱 글자 일곱 글자라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숫자 뭐가 많이 나온다? 칠자가 많이 나온다. 칠자가 두 번 나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정리 신설된 제도고 26회 시험에는 안 나왔고 이번 27회 시험에 첫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46쪽 그 법조문 박스는 지나가시고 밑에 본문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밑줄 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핵심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같이 보세요. 어디에다가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당연히 국토부에 두는 겁니다. 국토부 또 하나는 둘 수 있다도 시험에 낼 수는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틀립니다. 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부에 꼭 두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떤 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있고 어떤 위원회는 꼭 둔다. 도 있는데 우리 책에 들어 있는 위원회 중에는 이 정책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다고 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무슨 위원회가 참 많겠죠. 많은데 위원회 중에 매년 정기회의를 시기별로 정기회의를 한다면 꼭 위원회를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요. 정기회의가 없고 안건이 생기면 그때 소집합니다. 그리고 안건이 끝나면 다시 해체하고 이렇게 해야 인건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위원회 낭비다. 라고 해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소집합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오른쪽에 심의상 네 가지. 심의상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심의상 네 가지는 어떻게 외우시냐. 공, 부, 손, 수 라고 외울게요. 공, 부, 손, 수 자 공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치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음 이런 일 하는구나. 부,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음 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렇구나. 수, 중개보수 변경 등에 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아 앞으로 중개보수 체계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구나. 어떤 시험 제도를 변경하고 싶다고 해도 아 그때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구나. 공부, 손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예상되죠. 가능하죠. 자, 심의사항의 구속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문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치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절차 배우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시행기관 시험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전국의 시도가 총 16개가 있단 말입니다. 장들이 여러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이걸 결정했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다 따라야 똑같은 내용을 적용해서 시험을 치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체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이유는 시험시행기관장이 누구니까? 시도지사기 때문이라고. 자 다음에 밑에 구성 갑니다. 구성. 구성의 1번, 반가루, 양가루 1번, 양가루 2번 다 중요합니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아까 제가 7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위원장은 항상 포함이라고만 나와요. 앞으로 해서. 위원장 포함 7명, 11명. 그리고 항상 홀수로 구성해요. 홀수. 홀수로 구성해야 표결이 가능하죠. 만약에 12명 이래버리면 돼. 표결을 했어. 6대 6. 또 했더니 또 6대 6. 날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구성합니다. 7명, 11명. 숫자 외우셔야 되고 7명, 11명. 나중에 7월 11일쯤 되면 확실히 외워집니다. 7월 11일. 그때 우리 만나서 외우자고. 자 다음에 밑에 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장관 X.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는 1차관도 있고 2차관도 있나보네요. 국토부 제1차관. 동그라미 2번이 별표. 위원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쳐간다. 국장이 임명한다고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쳐간다. 나머지 위원들은. 박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 못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쳐간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다. 그런데 그 위원 중에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국토부 사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돼있네. 이제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넘겨보시니까 위원의 임기로 가세요.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인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앞으로 무슨 무슨 위원회가 몇 개 더 나올 텐데 항상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위원 중에 공무원인 사람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토부 사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해보죠. 제가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됐어요. 이번에. 됐는데 제가 이번에 발령이 나서 다른 보직으로 옮겼어. 그럼 저는 자동으로 위원에서 빠지는 거야. 그럼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이 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기 중에 공무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빼고 나머지는 2년이고 웬만하면 2년이라고 했어요. 밑에 주위에 써 있는 말은 사실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여기는 정책심의원에는 연임 규정은 없다. 현재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연임 규정은 없다.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x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기는 연임이 없다.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위원회들은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요. 자, 간사. 간사는 그냥 위원장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무처리에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항상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3절 가죠. 3번은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라고 써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척이 뭐냐. 심의위원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재척된다. 그 사람은 빼고 간다 이 말이에요. 빼고 회의를 한다고요. 왜냐. 1번. 믿지는 않쳐도 돼요.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 본인이 오늘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오늘 한 안건에 그 사람이 이익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빼고 해야지 당연히. 빼고 해야 되죠. 자,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음, 그렇구나. 오늘 회의할 안건에 안건에 이익 당사자와 친족이라고 지금 그 사람은 빼고 한다 이거지.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때 관련돼 있을 때 그 사람은 빼고 한다. 재척. 오른쪽 갑니다. 믿지 않쳐도 됩니다. 1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오늘 회의할 안건에 이익 당사자는 어떤 그 중에 한 사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예요. 동네 왼수야. 왼수. 하필이면. 저 인간이. 이럴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저 사람을 빼주세요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고 이때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진 못한다. 자, 2번. 위원 본인이 재척사회라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피하여야 한다. 3번 중요합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사효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그 위원을 해척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인.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아까 앞장에서 47페이지에서 47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원장은 누구?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장이 임명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국장이 위원의 임명권자니까 국장이 그 위원을 해척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거 하나 읽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1번, 2번 다 출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출제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이 회의를 대표한다. 그럼 누가? 당연하지. 위원장이 회의를 대표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이라고 쓰면 X.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번, 2번도 비추주세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못한다. 해외여행, 장기 해외여행 갔대. 또 잡혀가버렸대요. 이럴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운영. 1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된다. 자, 넘어가시고. 2번, 2번 앞부분에 비추시지 말고요. 앞부분은 일단 놔두세요. 총재적위원이 최대 7명, 11명이었죠. 총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치산 말장난을 해요. 거기 밑줄이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기다가 출석위원 밑에다가 재적위원 X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치산장난을 쳐요. 총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3번.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적어도 언제까지는 알려줘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해라. 아까 여기 7명 나왔죠. 7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7명, 11명, 7일 전까지 알려주라고. 그런데 이어서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달까지 통보할 수 있다. 이걸 붙여낸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해서 그날 모여서 우리 회식하자고. 자, 밑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운영세칙이라고 써있고요. 읽고만 갈게요.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1절 끝났습니다. 자, 뭘 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27회에 첫 시험 나왔습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위 7명, 11명.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장은 국장이 임명한다. 이런 것들. 핵심. 7일 전까지 이런 숫자들이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정책심의위원이 다 마쳤고. 심의상 4가지 잘 기억이 되시고. 공부, 손수.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마치고. 촬영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부터 여덟 번째 시간 들어가고요. 음... 총 32시간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32시간 진행되고 전범위를 다 다루고 그리고 한 주에 4시간씩 진행이 되니까 4시간 강의씩 올라올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시간씩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직접 만들었고 저는 저번에 27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시면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가 다른데 내용이와 비슷하지만 저자가 달라서 기존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가능을 합니다만 가능합니다만 이 책을 새로 받아서 공부하시는 쪽에 더 합격에 유리하다. 과감히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분이 토지 거래가도 들어오고 외국인 토지법도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위주로 진행이 될 텐데 저는 핵심 내용은 이제 칠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책을 짚어드리는 쪽으로 많이 해요. 제가 책을 절대 못 읽어서 책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시험이 나오는지를 밑줄을 잘 쳐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책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밑줄 잘 치고 체크도 잘 해놓고 필요한 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어보는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스스로 편한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짚어드리지 않으면 전 내용을 언제 다 읽어봅니까 이거를 밑줄 안 치는 거는 한번 읽어봐서 이해하고 진행하고 우리가 잘 체크하는 부분은 잘 공부해두면 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중률 그리고 적중률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습니다. 이번 27일 시험도 거의 95% 이상 우리가 다뤘던 데서 다 문제가 나왔다.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믿고 끝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카페는 커피님 하시는 카페 말고요. 인터넷 카페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다음 카페가 있는데 카페 주소는 제 이름 제 이름 정지웅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검색하시면 카페의 이름이 뜰 거예요. 정지웅 공인중개사법 이루어지고 뜨면 카페에 나올 텐데 거기에 가입하시면 가입하시면 새로운 정보도 드리고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드리고 또 필요할 때 문제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끼리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감 현재 여러분께서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도 오늘 빼고 매일 나갑니다. 매일 학원에 나가는데 학원에 나가면 앉아계신 분들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교감을 갖고 공부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 안에 여러분께서 앉아계신다고 상상하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1대1 인강으로만 하시면 스튜디오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실감도는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또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제가 농담도 많이 못하고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죠. 필요한 것만 하잖아. 필요한 것만. 잔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면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믿고 빠지지 않고 다 할 것입니다. 다 할 것이니까 중요한 거 다 다룰 것이니까 믿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5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32강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인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